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도전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발파르게 움직였습니까 사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되돌아와 긴급재난점검회의를 주재한 직후 한독수 국무총리가 있는 서울종합청사로 달려가 또 한번 긴급재난점검회의를 했죠 용산구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애도기관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도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이후에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제2의 세월호 시즌2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결코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는 핵심인물이 있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전라도 출신으로 용산경찰서장에 임명된 이임재 총경 지금 현재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이임재 총경의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 도대체 이임재 총경은 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자 경찰의 국수본에서 수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검찰로 넘어갔지요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공소장에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헬로윈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또 터져 나왔다 이임재 총경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송병주 등 용산경찰서 경찰관 5명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인파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 예방이 아닌 무단횡단 등 교통무질소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기동대만 지원 받기로 결정해 교통기동대 1개 제대의 지원만을 요청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받기 위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었다라고 적시했다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태원 파출소가 용산경찰서의 지시로 서울청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하며 엉뚱한 부서에 연락한 사실도 담겼다 용산경찰서장님이 지시한 대로 교통기동대를 적극 요청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받은 이태원 파출소 직원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업무요청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교통기동대 혹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 지원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라고 했다 용산경찰서가 참사 당일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만 집중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작성한 이태원 헬로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대책문건을 언급하며 위 문건에는 인파집중 및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 특히 토요일에 112 신고 폭증 상황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었던 반면 그 대책으로는 성범죄, 마약, 모의총포 등 여성, 청소년, 형사, 생활안전, 외사, 기능의 범죄 예방단속 인력증원 및 차량 소통 확보에만 취중되어 있었다 라고 했다 또 참사 당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성경정의 행적을 적시하며 공보 업무를 담당한다는 명목 하에 마약단속 동행 취재 등의 목적으로 이태원 파출소를 담당한 기자들을 직접 응대하거나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현장 인파관리에 집중하지 아니했다 라고 했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이 참사 당일이 가장 혼잡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임재 총경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59분쯤 전날 참사 현장 인근에서 13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35분쯤 김청장에게 112 신고 역대 할로윈 주말 첫째 날 대비 가장 많은 137건이 접수되었으니 지역 경찰 인력 동원 배치와 임시 관할 조정 등을 통해 신고 처리 공백은 없었음 등의 내용이 담긴 용산 이태원 할로윈데이 1일차 정황보고를 했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 본인 스스로도 당일 10월 29일이 가장 혼잡한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청장 역시 참사 당일 인파 중심으로 인한 사상의 위험성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이 할로윈 현장 배치 인력을 언론 보도자료에 부풀려 적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임재 총경은 참사 4월 전인 10월 26일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대책추진이라는 제하에 언론 홍보용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승인했는데 초안에 적힌 총 126명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겠다라는 대목을 지적하며 배치인원 숫자가 적어보이니 아예 200명 이상으로 확 늘려서 적어라 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할로윈데이 기간 이태원의 인파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임재 총경이 인식했다라며 보도자료 수정 지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의 평소 습관상 관영차 안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늦장 부실 대응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관영차 안에서 대기하며 참사 현장 일대 인파가 집중돼 차도까지 밀려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무전 송수신 내용을 청취하고 있었다라고 봤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이 탄 전용 관영차에는 영산경찰서 112 자소망 교신형 무전망 등 무전기 넉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이임재 총경 스스로도 관영차에 탑승하면서 무전기 볼륨 등 작동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 운전기사가 무전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여분의 배터리까지 준비해 관리함으로 당시에도 무전기 전원 볼륨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전 송수신 내용을 모두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임재 총경과 정모 영산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최모 영산서 생활안전과 직원 등 3명이 호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의도 상세하게 담겼다 이들은 이임재 총경이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임재 총경은 사고 발생 50분 정도 지난 오후 11시 5분쯤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고 그 대응조차 미흡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 징계 책임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진상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임재 총경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36분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경찰대 동기로서 평소 신분이 깊은 영산서 여성 청소년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을 불러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임재 총경은 오후 11시 59분쯤 파출소 옥상에서 내려와 1층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경희의 컴퓨터 화면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후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정경정이 보고서를 휴대폰 플래시 라이트로 비춘 상태에서 한 줄 한 줄 읽었다 자 지금 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이 소식의 핵심은 이임재 총경이 왜 이 사태를 계속 방관하고만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핵심령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